우리가 한 두 달 반 정도 전에 요한복음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장을 아홉 번에 걸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2장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거를 요약해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고 그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 우주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모든 빛을 비추어 주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은 구약을 철폐하고 신약을 열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모세가 준 이와 같은 그 율법도 은혜지만 예수님은 그 은혜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 은혜를 대체하는 그런 은혜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신 분이다 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철폐하시고 신약시대를 여시는 그런 분이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장에서 이 공생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간사함이 없다 다른 얘기를 하면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을 포도죽으로 만드시며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광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안에서 악한 일들을 향하는 모든 자들을 다 내쫓으시는 이런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까지 가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헐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결국 죽는다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까지 이제 해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모든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아는 존재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제 쳐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과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예수님의 열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2장에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3장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3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모든 게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부터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내용이 이제 3장부터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아예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속박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의 속박에서 사망의 속박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궁극적으로 지옥이라고 하는 이 속박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 그 일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게 책을 한 권 줬습니다 책의 제목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도발적이에요 지옥으로 하는 크리스찬들 이렇게 책의 제목이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지옥으로 간다 그런데 가지 않으니까 여기 퀘스천마크를 썼어요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들 하고 이렇게 퀘스천마크가 돼 있는 이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저자를 보니까 이화영 목사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새 애국 유튜브 이런 게 보시면 가끔씩 이화영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뒤에 무슨 배경 하나 하시고 나오셔서 이렇게 쭉 말씀하는 거 듣는 분들도 이제 계실 겁니다 어쨌든 이 책을 이제 줬고 그래서 아 구원에 대해서 내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요즘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오고 가는데 한 1시간 이상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화영 목사님이 일단 그 유튜브 동영상 뭐 애국은 아니고요 이거 구원을 봅니다 구원 이분이 이런 책을 썼는데 또 이제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 어저께는 제가 그 책을 가질러 교회까지 와서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책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나 책을 쭉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뭐냐 교단 마다 교단 마다 교회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며 그래서 이 교단의 구원론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이렇게 봤는데 구원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교단 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정리를 했냐 네 가지 구원론이 있다 이 기독교계에 그래서 보니까 루터교 방식이 있고 장로교 방식이 있고 감리교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 방식이 있고 자기가 요약을 해보니까 한 몇십 년 동안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여기저기 부흥회도 다니고 설교 세미나도 가고 구원 세미나도 가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크게 네 가지 네 가지 구원론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선포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네 가지가 되다 보니까 이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도 헷갈린다 목사들도 헷갈리니 성도들이 헷갈리는 건 말할 것도 없다 이분 결론이 그거예요 목사들도 헷갈리니 성도들이 헷갈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게 했는데 퍼센트까지 그분이 얘기했어요 85% 아마 그런 것 같아요 85% 성도들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85%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결국 끝에 어디로 가냐 2단으로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나온 한 분이 그렇게 증언하기를 신천지에 온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찾다 찾다 해서 결국은 신천지에 꼬리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분이 이화영 목사님이 얘기하냐 사람이 언제 구원받냐 구원받는 거 확신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언제 구원받냐는 거예요 그럼 믿는 순간 구원받는 데도 있고 중간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죽을 때 가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구원받는 시기까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이 정도로 구원에 대한 이런 교리가 심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아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박보영 목사 유기성 목사 변승우 목사 등은 행위구원을 가르친다 구원을 잃는다고 가르친다라고 아예 이름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이 정도로 지금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 왜 그러냐 난해 구절들 난해 구절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 주장을 이제 봤습니다 봤더니 아주 일단 주장하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면 그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의 구원을 가져갈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따라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여기 있는 그대로 구원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완용 목사님 이걸 선포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 여러 가지 난해 구절들을 본인 스스로 이것저것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책을 썼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땐 그분 자신의 해석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데서 문제가 생기냐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좀 조심하라 그랬죠 뭐라고 썼냐면 말틴 루터, 칼빈 등의 종교개혁자들도 풀지 못한 것을 내가 풀었다 우리 이완용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점잖은 분이에요 아주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진리 중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한 것을 그걸 내가 내가 이제 21세 가서 발견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좀 곤란한 얘기거든요 그거는 좀 곤란한 얘기에요 자 근데 어쨌든 이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시도를 한 거예요 뭐냐 이 구원론을 지금 헷갈리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목사가 올바른 구원론을 가르쳐야 된다 이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좋은 시도를 했고 진지하게 이제 연구를 했지만 거기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제가 쭉 어제 가서 읽어보니까 아 많은 부분이 이제 잘못이 돼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우리 일반 성경의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러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왕국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왕국 얘기하는데 다 어디서 걸려 넘어져요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마태복음을 해석하니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또 어디서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히브리스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어디서 안 풀려요? 야고보에서 문제가 안 풀려요 여러분 히브리스, 야고보에서는 거기 가면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대와 주어진 이와 같은 그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고 성경을 가서 읽지 않으면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가운데 이런 걸 읽고 나서는 하여튼 좀 성경 교정 좀 끝내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그 난해 구절들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좀 성도들 위해서 좀 설명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 이분이 이거 놓고 그냥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거를 좀 해서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는 거지 구원 잃지 않는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제가 좀 감동이 됐어요 제가 감동이 됐어요 정말 저게 목사의 심정이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좀 그게 부족하거든요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 이렇게 주로 제가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좀 자본자본 좀 잘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그 말씀 또 성경까지 번역하고 수십 살의 성경을 읽고 또 구원 바로 알기니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성도들에게 좀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가르쳐야 되겠다 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 일을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살펴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이 마침 구원에 대한 겁니다 구원에 대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을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강의 열 번째 시간인데 제목을 영생과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잡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장이 많습니다 로마서 8장 아주 위대한 장이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한복음 3장도 대단히 위대한 장입니다 대단히 위대한 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은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읽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만일 제가 부흥사가라고 해서 그래서 매주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 말씀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거 한다 그러면 매주 요한복음 3장의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돼요 부흥사가 돼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렇게 해서 52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냐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게 부흥사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구원받은 사람에게 매주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건 그거는 논센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년이나 3년마다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 3장이 텍스트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벌써 오늘 요한복음 3장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귀를 닫아야 되겠구나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아 이 귀를 닫지 않고 들리는 설교를 또 하려면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좀 준비를 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고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만 매주 이 설교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 오래간만에 다시 여기 요한복음 3장 이 텍스트가 우리 앞에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성실하게 3장 1절부터 15절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쉬운 텍스트 그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을 자꾸 거기다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어쩌면 더 쉽게 더 쉽게 제가 노력을 해서 여기 앉아있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도 이렇게 들으면 아 목사님 오늘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구나 그렇죠? 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야 되냐 나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목사가 너무 어렵게 이걸 설명을 해 갖고 제가 알아듣지 못해서 저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아들 수 있는 그런 수준도를 이걸 낮춰서 예수님이 구원과 영생은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얘기한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거다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얻으시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자 우리 지난주 텍스트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맨 끝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지금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 얘기해요 그러고 지금 3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3장에 가서 보니까 누가 나오냐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에 속에 있는 것도 예수님이 다 아시겠죠? 옛날에 이거 성경 기록할 때 장절이 없었어요 그게 그냥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장 25절에 사람 속에 있는 걸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 그러고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라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기 3장 1절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아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 속에 뭐가 있는가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이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다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치리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정황상 유대인들의 최고 치리기관인 사내들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는데 70명 아니면 72명의 치리자들이 있는데 그 치리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니고데모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키면 되냐 하면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받기 전에 바울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의에 관해서는 나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다 쪼개서 600개 이상으로 구절을 다 쪼개놨습니다 해야 하는 거 하지 않아야 하는 거 다 쪼개고는 나는 600개를 다 지킨다고 그렇게 공헌하고 다닌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측면에서 보면 최고봉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최고봉에 이른 거예요 최고봉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의미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2절 가서 보니까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에 있는 2장 18절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뭘 요구하냐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려고 하느냐 표적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23절 가서 보니까 6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표적들을 요구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이 악한 자들 내쫓으시고 그리고 많은 표적들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들을 봤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여기 등장을 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의 치리자이기 때문에 낮에는 차마 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그렇죠? 사람들이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갈릴리 목소 앞에 가서 뭘 지금 묻는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지금 몰래 나온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이제 몰래 나온 거예요 3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래 잘 왔다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얼마나 무뚝뚝한지 어느 면에서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내미가 뚝 떨어져야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 정신을 어떻게 대답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루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입니다 느닷없이 뭐 이런저런 얘기 없고 잘했다 너 참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전혀 없고 느닷없이 내가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5절에 가서는 내가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속에 있는 거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뭐 묻고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물을 필요가 없어 이미 그 속에 뭐가 있는 걸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짜고짜 이야기한 거에 내 속에 있는 게 뭔지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편에 가서 보시면 39편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뼈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잘 들으세요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람은 대통령이든 니고데모 같은 무슨 국회의원이든 종교 면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뻑이는 그와 같은 의로운 사람이든 최선의 상태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헛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무슨 유대인들의 치리자라 그러고 선생이라 그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지만 내가 지금 너를 보는데 너는 최선의 상태 그 상태에서도 말 그대로 헛된 수증기와 같은 그런 존재다 이걸 깨달아야 그래야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냥 직격탄을 날리신 겁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나이가 알 수가 없지만 40이나 50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읽으시면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태어난다는 걸 이해 제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제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얘기한 게 태어난다고 하는 말 그렇죠?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말 니고데모가 이해한 거 맞습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게 무슨 고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초등학교 애들도 다 이해할 수 있고 니고데모도 즉각 이해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그럼 제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건 뭐냐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옮겨지는 일이 없으면 그러면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물에서 이제 태어나고 옵니다 태어나고 본 하고 성령에게서 또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하니까 한 번 태어난 게 있고 두 번 태어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은 물에서 태어났고 또 다시는 뭐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니까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한 번은 태어났단 말이에요 물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다시 태어나는 건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한 번 태어나고 또 다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는 건 뭐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한 번 출생하는 거 그걸 물에서 태어나는 거다 다른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건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데 여기 나온 다시는 again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born again, again은 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래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다 아래에서 양수가 터지면서 물속에서 진 벼와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그걸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 저 위에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에게서 태어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니고대마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6절에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여기 가서 보니까 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이야기하니까 자꾸 물 얘기 나오니까 천주교회에서는 뭘 얘기해요? 세례받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세받는 게 한 번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등록하고 뭐 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다시 나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물 없습니다 물 얘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물 얘기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 세례받는 거 오늘 침례받는 거 이런 물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물은 침례나 세례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이 예배서 5장 26절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물은 말씀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물에서 한 번 태어나고 성령에서 한 번 태어나야 된다 육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에서 태어난 게 있고 그 다음에 성령에서 태어난 게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무조건 물에서 한 번 태어나고 그렇죠 어떻게 육에서 한 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번 있고 그걸도 구원 못 받고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하늘에서 위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물은 침례 세례받을 때 물이 아니고 어머니 배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을 때 거기 물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 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첫 번째 출생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물에서 거기 하면 어떤 생명을 가져요? 육에 속한 생명을 갖는 거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일부가 구원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두 번째 출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마라 구원 받으려면 내가 니고 되면 너한테 이야기하는데 너한테만이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게 이야기하는데 너만 다시 태어나면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저도 다시 태어나야 하고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다행히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대다수가 여기 앉아있지만 여기 구원 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거듭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태어남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11점 많이 하는 걸로 구원 못 받아요 주일 성수하는 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신앙 생활한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 받아요? 다시 태어나야 구원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자 그래서 태어난다는 게 뭐냐 여러분 born 저 같은 분 I was born 내가 1959 I was born on November 16th 1959 나는 1959년 11월 여기에 인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게 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배어라고 하는 단어에서 본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본 태어난다는 건 말 그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태도 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태에서 나오는 게 태어나는 거예요 태에서 나오는 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태 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열 달 있다가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와야 태어나는 겁니다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나와야 그래야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건 뭐냐 이 땅에서 천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마귀의 왕국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소속과 신분이 바뀌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소속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소속이 어디냐 마귀의 왕국에 속해 있어요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고 그 다음에 신분이 뭐예요?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이 우리나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속과 신분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 되는 게 그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이 땅에 태어나면 태어난 날이 반드시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태어난 날 없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난 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기억 안 합니다 제가 태어난 날을 그렇지만 태어난 날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있다 없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다시 태어났구나 하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난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되느냐 그 태어난 날이 어떻게 생기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죄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일이 내 삶 속에서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심각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가 내가 원치 않는 이 일을 내가 왜 하는가 나는 도대체 왜 이러는가 그렇죠? 나는 도대체 왜 이러는가 이렇게 뿐이 안 되는가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왜 이것뿐이 안 되는가 하는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끝에 가서 뭘 느껴야 되냐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구나 하는 데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구나 이 문제가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쭉 해보려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고민과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가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안 되겠구나 하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어떠한 결론에 다다르냐 하면 우리가 늘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들었어요 안 되면 누가 고칠 수 있어요? 내가 고칠 수 있잖아 나만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컴퓨터에 어디 파일이 어디 있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나만 고칠 수 있지 나 외에는 못 고치는 거예요 내 문제는 나를 만드신 분만 고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일을 이루는 거냐 고린도우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아담의 죄가 전가가 됐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일이 있어야지 내 힘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건 첫사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줬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구의소 안에 이렇게 얹어 놓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정죄를 하셔서 예수님이 십다가 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리를 완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위해서 뭐가 돼요? 죄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정죄하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입혀지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루는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내게 입혀져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고 같이 붙였다가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이런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에베스 2장 8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루어져 있어요? 한번 가서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 행위로 구원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것 구원 받는 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들어오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분의 작품이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선한 행위는 구원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이루는 그 일만 선한 행위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 오실 때는 더러운 휴지 쪽과 같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바로 그날이 구원 받은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거 가서 5분 10분 이거 설명해 주고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막 강요하다 싶어 해갖고 그래서 구원 받겠습니다 하고 죄인의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구원이 되겠어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좋은 거냐 이 사람에게 구원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필요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전도하는 게 그런데 전도에 그쳐야지 오늘 이 사람을 내가 꼭 구원을 시켜서 교회에 갔다 보고 해야 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사람은 이런 나무 조각이 아니에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이런 자발적인 믿음이 생겨나야 구원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돼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 짐승처럼 그냥 죽어 없어지는 존재 아닌가? 그렇죠? 영원히 산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지옥에 갈 건가? 천국에 갈 건가? 를 깊이 오랫동안 고민하며 생각해야 그래야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이 생길 때 그게 바로 구원 받은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 받은 날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도 여러분이 안 거 아니잖아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생일 태어나면서부터 안 사람 있어요? 누가 다 가르쳐 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다시 태어난 날도 하나님이 아시는 그날이 진짜 태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괜찮아요 나는 그날 손 들고 구원 받았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시는 그 날이 특별히 어려서부터 예배 참석하고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서서히 이렇게 변화가 된 이런 사람은 언제 구원 받은지 본인이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만 알면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떤 것이 생기냐? 그렇게 구원 받으면 본인 자신이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100%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영어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루아스 로마스 8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냐? 성령으로 다시 하늘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거를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또 해 주시는 겁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걸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로 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시원하다 느끼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있어요?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 한 자리가 남겨져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게서 태어났다는 게 무슨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뭐 기도원 갔든지 나무뿌리를 뽑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분명히 차갑구나 뜨겁구나 바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는 것처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되면 구원 받은 게 확실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 본인이 설명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뭣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골로서서 2장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레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레로 할레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레로 할레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할레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시잖아요 손으로 하지 않은 걸로 우리 행위로 하지 않은 그 일을 통해 성령님으로 하셨다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대바 깜짝 놀라서 9절에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도 모르냐? 그렇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가 지금 70명 중에 대표라고 그러고 여태까지 사람을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이렇게가 구원받는다 저렇게가 구원받는다 하는데 이것도 모르고 가르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박사 학위가 무슨 소용이냐 부귀영어가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명예와 학식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박사 수십 개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니고대모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사도 바올이 구원받기 전에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 이것도 모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1절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루느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마가복음 7장에 보면 7장에 6절 7절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루시되 이 사회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대언하여 또다 그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 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하는데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하냐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류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예수님이 니고다며에게 나 직격탄을 쏜 거예요 그렇죠? 이 사회 대언자 맨날 읽지 않느냐 읽는데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마음은 모르고 자기들끼리 뭘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헛되이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제 결론이 다가옵니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냐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냐 자 보세요 오늘 뭘 얘기했죠? 태어나는 거 엄마 배 속에서 태어나는 거 얘기했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람 얘기했잖아 바람 부는 거 이거 다 땅에 속한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얘기했는데도 지금 깨닫지 못하니 지금 내가 심오한 하늘에 속한 얘기를 하면 너가 어떻게 깨닫겠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 뉴욕에 가면은 그러면 센츄럴 파크가 있고 그래서 거기 가면 유명한 여러 가지 빌딩들이 다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 한번만 얘기해봐야 그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땅에 속하고 나는 하늘에 속한 존재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어서 하늘이 이렇다고 이런 방법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한 번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으니 너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래서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걸 내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겠다 그 내용이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절입니다 13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다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처럼 땅에서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다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소속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땅이고 소속이 그렇죠? 그러니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 것들 내가 본 거 내가 체험한 걸 지금 여기 와서 얘기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늘에 내려왔다가 하늘에 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에녹도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렇죠 에녹도 내려가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도 데려가고 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아도 데려갔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 올려가신 거예요 여기 예수님은 나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내가 하늘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다 나는 하늘에 속했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하늘에 있는 걸 다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지금 니고데모하고 얘기하는데 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너하고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나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신성과 인성을 다 동시에 겸비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하늘에 있는 계속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선포하는 가운데도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앞에 지금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유일한 존재가 바로 나라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개혁성경을 포함한 태다수 현대역보 내가 보면 이게 빠져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이 가서 한번 보세요 하늘에 있는이 빠져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를 빠뜨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말틴 루터의 성경이니 요한 칼빈의 제네바 성경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잼 성경에만 하늘에 있는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구절이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냐 잠원 30장 4절에 있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잠원 30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셨느냐 내가 말할 수 있거든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뭐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잠원의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니고데모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하늘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너하고 지금 얘기하는 순간에도 난 지금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이 땅에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너와 이야기하면서도 난 지금 하늘에 있는 이런 존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완전하게 겸비한 이 세상 아니면 온 우주공간에 유일하게 한 분 존재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독생자가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도 아직도 위에 있는 게 뭔지 위에서 태어난다는 게 모르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14절에 너가 아직도 위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걸 모르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해 주겠다 하나만 더 그렇죠? 모세가 광려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민숙이 2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광려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발언을 하니까 너무 불평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와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으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모세보로 뭐라 그래죠? 불뱀의 형상을 하나 노수로 만들어서 저 노뱀을 광려에다가 장대에 달아서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하나님이? 저 뱀을 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구추를 받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장대에 달아서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세우면 어떻게 해요? 위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위를 바라보는 사람만 구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저 뱀이 장대에 들려서 들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저 십자가에 달려서 들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 거기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신뢰해야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유일하신 존재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이 두 경우가 다 뭐예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뱀을 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해서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믿고 신뢰를 해라 그렇죠? 어떤 거 위로 들려있는 뱀을 봤듯이 그렇죠?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를 보고 주여 주님만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창조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구원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어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많이 읽었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해를 하고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는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구원 받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초등학교 아이들도 많이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어려운 얘기 했어요 목사님이?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려운 얘기 했어요 어려운 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얘기 했어요 바람 부는 거 얘기 했어요 이 불뱀 만들어서 높이 틀린 거 저걸 믿으면 그러면 구원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왜 다시 태어나야 되냐 마귀의 자식으로 다 태어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 소속으로 이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소속과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려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이시도 그분만을 믿고 신뢰할 때 그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을 믿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 위에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아름다운 기적이 이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태어나는 걸 이야기했는데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분들 예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